오늘은 제가 이 가오리 대 랍스터를 해보겠습니다. 어.. 난 가오리야! 가오리 공격! 이야! 배로 막히! 어! 어! 달라붙었어! 안돼! 안돼! 이야! 하지만 난 가세 아니 랍스터다! 맛있게 보이기! 와 맛있겠다! 이제 난 뿌리치기! 뿌리치기는 내 종류야! 하하하하! 이야! 롱! 주워 엑스프레고드! 어쩔 수 없다! 이럴땐 먹자! 네! 먹어버렸습니다. 가오리 아가미 구입이! 이야! 랍스터! 다리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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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 이스프레스! 슈퍼 이스프레스! 하하하하 하하하! 랍스터 쓰든! 이거 허니버터치яж이래요. 맛있어요. 맛있다. 음!